안녕하세요 코드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슈어에서 새롭게 나온 슈어 mv7 마이크를 언박싱 하겠습니다 슈어의 공식 페이지 확인을 하고 우리나라의 공식 수입 판매업체인 사마소프트에서의 제품 페이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mv7의 구성품들을 알아보고 구매한 택배 박스를 언박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개봉을 하고 마이크를 연결할 수 있는 마이크 스탠드도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슈어 mv7의 제품 페이지입니다 영상에 소개되는 모든 url은 설명란에다가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스토어의 mv7 제품 페이지입니다 공식 수입 판매차인 사마사운드의 제품 페이지입니다 사마스토어에 나와있는 제품의 가격은 454,000원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하우디에서 해당 제품이 런칭되어서 판매되고 있는데 337,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mv7의 구성품 알아보겠습니다 본 제품인 mv7 마이크가 있고 마이크에는 윈드 스크린과 철로 되어져 있는 쇼크 마운트 일체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은 두 개 있는데 케이블의 길이는 모두 3m입니다 첫 번째 있는 케이블은 마이크로 B에서 USB-C 케이블로 연결이 되고 두 번째 있는 케이블은 마이크로 B에서 USB-A로 연결이 되어지는 케이블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볼트는 8분의 3에서 8분의 5로 연결을 할 수 있는 연결 어댑터입니다 택배 박스 개봉하겠습니다 안에는 박스가 두 개 들어가져 있습니다 하나는 마이크 박스이고 하나는 마이크를 연결하기 위한 마이크 스탠드입니다 박스 안에는 보는 것처럼 박스만 덩그러니 들어가져 있습니다 안에 내용물이 박스에 꽉 차 있는 것도 아닌데 전자제품의 에어 포장도 없이 배송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만큼 제품이 튼튼하다는 얘기인지 약간 우물이 들지만 저렴한 제품도 잘 포장이 되어져 있는 것에 비해서 이 부분은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마이크와 스탠드를 택배 박스에서 꺼냈습니다 먼저 슈어 MV7 박스를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관 확인하겠습니다 이쪽에는 정품 스티커가 있고 스티커는 단단하게 잘 붙여져 있습니다 오픈하겠습니다 흰 박스를 열면 위에는 보증서와 설명서 종이가 들어 있습니다 종이를 걷어내면 본체인 마이크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마이크는 묵직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실버 색상도 있는데 나중에 질리거나 싼 느낌이 날 수가 있어서 저는 블랙 색상을 구매했습니다 마이크를 받아보니 실버 색상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마이크 스탠드와 연결한다고 할 때 마이크 스탠드들이 검정색인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깔맞춤 하기에는 실버 색상의 마이크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중간에 하얀 팍스 포장에는 3m USB 케이블이 두 개 들어가져 있습니다 마이크를 USB-C로 마이크를 USB-A로 연결하는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를 스탠드에 연결할 때 필요할 수도 있는 연결 어댑터가 하나 들어가져 있습니다 다음은 마이크 스탠드를 개봉하겠습니다 접이식으로 된 마이크 스탠드입니다 구성품은 마이크 홀더, 테이블 고정 클램프, 스탠드 몸체로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와 스탠드 연결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슈어의 MV7 마이크와 마이크 스탠드를 언바싱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마이크와 마이크 스탠드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는 그동안 마이크를 사용하면서 느낀 장단점에 대해서 자세한 후기 영상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